편성국 대기자.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국정원 개혁특위는 이제 시작이에요. 자체 개혁안 받으면서 시작입니다. 아무튼 토론은 별로 들을 게 없었습니다. 하다 보면 격앙이 돼서 이 두 분들이 흥분을 하셨는데 들을 게 없었다고 귀를 닫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들어가면서 양당이 무슨 생각하는지 들으셔야 돼요. 일단 국정원이 그동안 정치적으로만 제대로 중립을 지키고 무슨 일이든 했다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북 심리전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런데 이제 자꾸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어떤 청취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기능과 많은 사찰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못 지키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다 갖고 있으니까 더 문제가 되고 더 정보를 통제 조작하기가 쉬워지는 건데 예를 들면 정 안 되면 북한 심리전 같은 경우는 군 정보기관에 떠넘겨줘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법률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논의를 여러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고 지금 변상욱 대기자 듣기 싫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특유해서 무슨 내용 돌아가는지 여러분 꼭 지켜보셔야 돼요. 저야 뭐 직업이 이런 데 듣기 싫어도 잘 듣죠. 기자수처 뭘 가지고 오셨어요? 유럽연합이 금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유럽에서만 유럽에서만 연간 70만 명이 사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담배로 인해서 들어가는 의료비용이 1년에 230억 유로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 승인이 끝난 흡연 규제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배값의 포장 앞 뒤로 흡연이 당신을 죽입니다. 당장 끊으십시오. 이런 경고 문구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아암 걸린 사진, 폐암 걸린 사진 이런 걸 넣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넣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담배 포장의 65%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도록 크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면적까지 정해줘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배우기 쉽게 집어넣던 박하, 바닐라, 딸기향 이런 첨가물들을 금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담배 중에 가는 담배 있어요. 슬림형 담배라고 그러죠. 이거는 왠지 피워도 별로 해가 될 것 같지 않은, 이게 더 해롭습니다. 잔뜩 피워되니까. 이거는 생산을 금지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왜냐하면 담배 회사들이 엄청나게 로비를 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첨가물 금지도 2015년부터 전면 시행이었는데 안에는 이게 로비에 밀려가지고 2022년으로 확 미뤄졌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담배값에서 상표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모든 담배 회사의 담배가 포장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담배 회사들은 광고를 하나 많아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수당 자문위원이 담배 회사 로비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서 문제가 돼서 난리가 났고. 담배 회사로부터 로비 받았군요. 의원이. 자기가 아예 담배 회사와 관련이 있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래요. 담배 회사들 로비를 도대체 얼마나 하고 있는 걸까요? 담배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금연 정책이 우세하기 때문에 상당히 로비에 신경을 씁니다. 맨 처음에는 유엔하고 세계보건기구가 흡연 규제에 나섰기 때문에 담배 회사들은 유엔과 보건기구의 흡연 규제를 막기 위해서 로비를 했어요. 세계 보건기구의 1987년 표가 뭐냐 하면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자입니다. 스모크 프리 소사이어티. 모든 인류가 다 담배 때문에 심하게 앓고 있는데 담배를 없애버리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로비로 맞서니까 2012년 세계 금연의 날 표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담배 회사의 거짓말과 음모. 이게 표가 됐습니다. 이럴 정도입니다. 담배 업계가 유럽연합에만 쓰는 로비 비용이 연간 한 7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로비스트가 100명 정도 고용되어 있다고 하죠. 100명이요? 네. 올 2월에 폭로됐던 내용입니다. 대단하네요. 유럽의 보건담당 집행위원. 유럽연합의 보건담당 집행위원이 담배 회사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드러나서 사임했어요. 결국. 그래서 유럽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세계 어디서나 정부는 금연으로 가려고 하고 담배 회사들은 막아서고 있고. 러시아가 세계 최고의 흡연 국가입니다. 담배 한 갑에 1달러가 안 됩니다. 흡연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흡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40만 명입니다. 엄청나죠? 흡연 때문에. 뉴질랜드도 담배 붓는 세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담배 피우는 게 뚝 떨어졌다고 하죠? 뉴질랜드의 목표는 2025년까지 뉴질랜드를 금연 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아예 국가 전체를 금연 국가로요? 대개 어른들 담배 피우는 흡연율이 5% 이하로 떨어지면 일단 어느 정도의 금연 국가로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아직 금연을 하기는 하는데 갈팡질팡입니다. 워낙 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고 요청을 하시니까. 많으시죠. 금연 얘기하면 논란도 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다국적 담배 회사 로비가 굉장히 소위 먹히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담배 회사들이 1980년대부터 전세계 의학자와 과학자들을 끌어들여서 담배의 해로움을 축소시키는 여론을 조성해 왔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들어가 있다는 게 지난 9일 세미나에서 폭로됐습니다. 변상욱대 기자 담배 안 피우시잖아요. 오늘 목이 좀 컬컬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담배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한국의 연구자들 3명이 공개됐습니다. 이름까지. 학교와 이름까지. 물론 학교는 옮겨 다녔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학교도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찾아냈느냐. 담배 코리아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 거예요. 담배 회사 문건들을. 키워드로. 그랬더니 한 2천 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담배 회사 로비에 연계된 프로젝트에 참가한 한국인 과학자의 이름을 뽑아냈습니다. 다시 그 과학자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 과학자가 쓴 글들과 논문들을 다 다시 검색을 해서 밝혀낸 거죠. 담배 회사가 추진하는 간접 흡연에 관한 프로젝트에서 간접 흡연이 그렇게 유해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연구를 몰고 간 것으로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담배 회사의 검은 유혹을 거절한 학자도 있어요. 가톨릭 의대 모 교수님은 담배 회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세계 담배와 관련된 큰 위원회의 기술위원직을 맡아달라 제안을 했는데 단번에 거절하고요. 그 만난 날 점심 먹은 거는 교수님이 얼른 내버렸댑니다. 멋진 분이시죠. 이런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흡연과 관련해서 어떤 규제 정책을 만들려고 할 때 담배 회사의 입장을 듣는다는 겁니다. 담배 회사가 과연 이해당사자냐.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을 어느 정도 강력하게 펴나갈 거냐. 이 문제가 앞으로 한번 남은 숙제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다룰 시간이 있겠죠. 담배 얘기해봤습니다. 변상욱대 기자 목조심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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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